도착했대요. 우와, 진짜? 스피커. 도착했대요. 나도 나갈게요, 그러면. 혹시 스피커. 안녕하세요. 저는 슈퍼주니어 신동이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최아진입니다. 사실 이거 제가 실제로 쓰던 물건인데. 제가 이거 말고 스피커가 워낙 많아서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. 그래서 집에만 놓고 써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. 감사합니다. 잘 쓰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빨간 스쿠터 봤어, 그쪽에서? 스쿠터요? 못 본 것 같은데? 빨간 스쿠터 타고 오셨대요. 오셨대요? 응. 또 바로 있어야겠네. 우와, 나 빼고. 뭘 완판이지, 여러분. 깨꺼 세 개랑 모기 태치기 빼고 완판이야.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, 이게. 뭘 해도 못 이겨.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. 너무 슬프다. 심지어 저 톤도 너무 진심이다.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유랑 마켓에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? 재밌는데? 저는 중국 물품 사고 팔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. 이제 가평으로 한번 갈게요. 어딜 또 나오려고 그래, 내가 이제 지연되니까. 내가 인턴 요정으로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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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인턴 요정으로 갈게요.